일본 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민우입니다. 오겐키 데스까? 제가 다음 달 3월 28일과 29일 요코하마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설레고 그런데요.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만나는 다음 달 3월 28일, 3월 29일까지 몸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. 뿅